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범계홍입니다.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갈딩은 여기서는 어버하우스의 뜻이에요. 리갈딩 이렇게 시작하면 보통 해석상 관하여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디자열드가 또 과거 문사 썼었죠. 디자열드는 바레진 이렇게 쓰면 바레진 자, 아웃컴스는 결과물 자, 결과물들인데 어버, 파이어매니지먼트의 폴리시 불관리 정책 정책에 관하여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갈딩 전체가 뒤에 나오는 주절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과학자들과 1번 매니저들은 자, 프로포즈 됐어요. 제안 했는데 자, The Principle Aim 그러면 주요한 목표 주요한 목표가 주어져요. 여기서 주요한 목표인데 오버, 내셔널, 파크, 서비스,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 내추럴, 에이리아, 까지 볼게요. 자, 국립공원 자원, 서비스인데 자원관리 in natural area, 자연적인 지역에서 실제 주어는 다시 보시면 국립공원의 자원관리의 자연 area, 자연 지역의 관리에 의한 중요한 목표는 동격으로 썼죠 is 자 그래서 빈칸은 unimpeded 이에요 unimpeded 하면은 방해받지 않는 원래 개입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게 개입, 인간의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입을 하지 않는 자 interaction, 상호작용 인데 of native ecosystem processes and structure elements 까지 썼네요 자 그러면은 자연적인 생태계 과정 혹은 구조적인 요소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엔 뭐냐면 방해받지 않는 상호작용이라는게 자연적인 생태 과정이나 혹은 구조적인 요소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뭐로 썼다? 중요한 목표로 저희들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국립공원들이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누구냐면 scientist and managers죠 그래서 얘들 주어 1번, 주어 2번 얘들 자 이 사람들은 asserted 했어요 주장 했는데 자 that 접속서를 썼고요 this should be done this는 개입 안함 개입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자 this should bpp죠 should be done 완료되어져야 된다 should bpp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비동사 bp 수동으로 잡았어요 자 by restoring 하면은 복구 함으로써 as natural process 하면 as로서죠 자 자연적인 과정 자 rather than 뭐뭐 보다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using fire to restore particular ecosystem states or structure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비교급에 자 by ing의 1번 그 다음 using의 2번 요거를 지금 비교급 rather than으로 썼죠 끊어졌죠 이렇게 두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불을 자연적인 과정으로써 보호함으로써 복구시킴으로써 rather than 불을 사용하는데 to restaurant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또 복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생태계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소나무 솔방울 중에 어 옛날에 보시면은 솔방울에서 불이 나야지만 이게 껍질이 탄 다음에 싹이 나는 요런 특정 종들이 있거든요 저희란 특정 종들을 인위적으로 불을 내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 let it be 정책이에요 놔둔다 라는 정책을 선호하지는 아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연 그대로 상태를 자 그 다음 보나티슨과 그리고 스톤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챌린지라는 단어입니다 챌린지라는 단어 이게 역접이에요 이게 도전했다 도전 자 도전했는데 도전이란 자체가 뭐에요 앞에 나오는 이까지는 다 지금 떡밥이었단 말이에요 자 떡밥이었고 지금부터 도전했다는 말이 여기서 역접으로 하우에벌이 생략된 구조에요 그러나 도전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부터가 주제에요 자 디스 어프로치는 자연 그대로 접근 자연 그대로의 접근법을 두 명이 자기들이 하다 능동의 뜻이죠 또 주장 하면서 아 여기 조장하고 있네요 주장하면서 자 네 자 내추럴리스 자연 그대로 라는 것은 자 cannot be restored 복구되어질 수가 없다고 자 by ing죠 허락함으로써 allow a to be 자 그러면은 불이 태우도록 허락함으로써 자 in the forest 수프레 자 with tree density and other structural compositional attributes 자 뭐와 함께하면은 밀집된 나무 자 밀집 밀집된 나무 나무들과 자 그리고 다른 구조적 혹은 구성상의 요인들 자 구성상의 자 요인이 아니고 요인들과 함께 자 어떤 요인들이냐면 자 복수 복수 복수동사죠 자 이 요인들은 has been altered 대체되어져왔는데 그래서 교체 되어져왔는데 by year on fire suppression 불에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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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압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방지 정도와 억압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입니다 억압에 의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이미 수년간 불이 안나갔고 생태가 어느정도 약간 어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그냥 불 날 때 이것을 불나게 허락한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 이 상태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이 오랫동안 개입 안했다는 요소를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주자주 개입해야 된다 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썼죠 자 코딩투는 따르면이죠 그러면 따르면 자 이러한 비평가 따르면 액티브인터벤션에 여기서 핵심소재겠죠 여기서 빈칸 그 다음은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 개입이 어 힘드네요 적극적인 개입이 자 주어 옵스 삐리리하네요 제가 자 it's needed 필요되어진다 수동 to resolve는 투공사 부사 restore 복구 하기 위하여 나만 삐리라 컴퓨터도 삐리라 합니다 자 생태계의 구조적인 것을 자 thinning and perhaps even planting thinning 의 의해서는 나무 솟가내기 자 나무 솟가내기 부터 자 perhaps는 아마도 자 심지어 나무 심기 자 어떨 때는 나무를 솟가내서 없애야 되고 인간들이 어떨 때는 나무를 또 심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before process 자 before 과정인데 such as fire are restored 자 자 예를 들어 어 자 과정인데 예를 들어 불 같은 것들이 are restored 복구 되어지기 전에 여기서도 좀 이상했었네요 자 여기서는 자 불이 복원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 불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efore 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도 before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해결해서 불을 내서 생태계 복구가 되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솎아내고 나무를 심자는 뜻이에요 자 in larger parks 커다란 공원에서 자 they 아까 실험자들이죠 아까 두명 이 사람들은 noted 주목 자 주목했는데 in may be possible 이 가죽으로 썼죠 자 그것은 메이조동사 동사원형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능한데 to 진주어 largely 대부분 대부분 allow 해주는게 allow way to be죠 자 그러면 a 자연이 to take his course 아 그 과정을 가도록 자 자연이 그 과정을 가다보면 자연 그대로 과정을 가도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죠 자 in many parks 많은 공원들에서 자 ongoing은 지속되고 있는 활동적인 개입 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활동적인 개입들이 자 search에서 예를 들어서 like thinning 아까 속관액이 없죠 속관액이 수프를 아 되게 깨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어 속관액이나 그리고 igniting 불 붙이는 자 불을 붙이는데 prescribed burns 자 prescriber는 미리 정해진 자 소각 태우기를 소각으로 역하겠습니다 미리 여기 태우자고 미리 정해진 태우기에 불 붙이는 것들은 그래서 1번 thinning 동명서 주어 1번이요 자 그 다음 2번 igniting 불 붙이기가 주어 그래서 R 들어갔습니다 주어 2개이기 때문에 자 왜냐면은 동명서 2개가 주어가 각각 개별 상황으로 본거에요 그래서 주어 1개 주어 2개로 봐도 됩니다 자 are likely to be likely to 뒤에 동사원이었죠 그 다음 여사는 necessary에요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적극 개입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보시면은 쭉 가다가 반을 이미 반은 개입하지 말자 로 갔다가 여기서는 또 개입 가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만약에 앞문장만 읽거나 혹은 뒷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고 주제를 찍으려고 했으면 망할 수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는 역자어로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챌린지라는 표현이 저기다 챌린지라는 표현이 이후부터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낚이지 마시고 전체를 후딱 해석해보고 마지막 확인은 항상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서 확인해보는게 주제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active intervention 활동적인 개입이 isn't it the road 그럼 길이 아닐까 to revive 시키는 다시 살게 만드는데 수풀 시스템을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자 불러와서 나중에 다시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길어 아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산불 같은 것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그리고 미리미리 태워야 되는 건 태우고 둘 다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빅키씨처럼 적극적으로 하자 라는 소재를 우리 빅키씨가 활동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